조가종 제16교구 본사 경북 의성 고운사는 경례 화음문화 템플관에서 제71차 교구종회를 열어 기후변화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고운사 주지 등훈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주지스님들은 인간과 자연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결돼 있다는 연기적 세계관을 존중하면서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생명살림 실천으로 극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구종회에서는 교구본사 중심의 복지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종단 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고운사회복지재단 설립권도 가결됐습니다. 이 밖의 고운사는 우수사찰로 선정한 비로사, 모서남, 황용사를 시상하고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김성동관장 등 산하시설 모범직원 14명을 포상했습니다.